안녕하세요 국산과 패러분 오늘은 일제시대 때 경계정책 관련된 부분을 좀 할게요 먼저 210페이지 보면 산미증식계획이 있는데 산미증식계획 전에, 초기 10년대에 토니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토니조사 사업은 기출 테마에서 뺐는데 기출에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수능이라는 한국사 능력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관서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283페이지를 일단 펴보세요 천재교육 283페이지요 천재교육 283페이지에 보면 토니조사 사업을 시행하다 부분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토니조사 사업의 목적이 뭐냐 토니조사 사업은 일제에 필요한 신민통치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전 시간에서 말했지만 일본은 그 당시 신민통치에 필요한 재원들을 최대한 시민지에서 꼽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세원이 지세예요 지세 그래서 토니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세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토니조사 사업은 뭐에 연장해서 보셔야 되냐면 구한발때 강모개혁대 양전지개사업 있죠 강모양전지개사업과 연관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모개혁대 양전지개사업에 그걸 이제 했는데 그때 완벽하지 못했어요 70%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토니조사 사업에 이어받았고 했다는 걸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제는 신민통치들이 필요한 재정을 말하면서 토니조사사업을 실시했고 토지재장을 새롭게 작성하고 전국의 호구를 조사해서 새 호족대장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포면적인 그 내용은 뭐냐 거기에 보면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실시해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국시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세를 분담을 공통하고 소유권 보호 매매 양도를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해서 토지의 상산을 증빙시켜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세제도의 근대화라는 목적 안에서 포면적인 목적 안에서 실시했던 것이 토지조사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좀 용어로 설명을 하면 여기 근대적 등기제도가 있죠 근대적 등기제도는 뭘 얘기하냐면 부동산등기제도요 부동산등기제도 그래서 부동산등기제도는 요거는 다 한번씩 더 봤죠 그래서 보통 그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죠 이렇게 그 동사무소가 가서 등기를 해야지만 인정받아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등기제도는 근대에 들어와서 국가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준다 공신력을 구해주는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등기제도는 뭐에 입각해야 되냐면 일부일권주의 그래서 한 가지 물건에는 한 가지 권리 밖에 없는거죠 이때 권리라는 건 뭐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받기 때문에 종전에 간습적으로 인정받았던 경작권이라든지 그 다음 도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이제 실제 목적은 좀 약간 다른데있어요 일단은 토지내정에 누룩된 토지를 조사해요 신민통치표현 지세를 완전적으로 확보하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수치체제의 호홀성을 확보하게 된거죠 토지 면정이나 생산량을 찾아내고 은결차량을 세원 확보하고 그 다음 중간관리도 어떤 수탈 방지하고 이런 것들도 있구요 그리고 왕실과 공공기관에 속한 토지 및 주인이 불명한 토지를 그 뭐냐면 총동부가 차지하게 된거다 그래갖고 이제 왕실이나 공공기관의 토지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밑에 보이시면 군방장이나 역둔통 같은거 있죠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왕실이나 국가차원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을 뭐냐면 조선일제가 탈취하게 한거구요 그 다음에 또 토지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해서 일본인들이 쉽게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한거다 그래서 아까 그 차원에서 일부일권제 확립 부동사 등기제도 확립 그래서 토지상품화 이런것들을 이제 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탈된 토지들은 궁방제이나 여름손 미신고 토지 이런것들은 뭐냐면 누가 차지했냐면 조선총독부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그때 이 토지를 누구한테 넘겼냐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넘겼어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졌던 회사인데 주로 한반도 만주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들이에요 일본 일자가 소요한 토지들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제 이 토지들을 누구한테 불화를 시키냐면 일본 국내에 농민들에게 싹하고 불화를 하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그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많이 이주해요 그래서 나중에 191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 일본인 지주들이 많이 탄생하는 배경이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토지조사사업 결과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대지주로 선정했고 그리고 조선지주로는 토지경보행이 늘어났다 그리고 자작용 소작용으로 몰락하는 농민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의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주들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자작용으로 대구 몰락해가지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나 그 다음에 하전미라고 아시죠 산에 가서 불을 질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하전미되거나 아니면 토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또 어디가요 만주나 간도 이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뭐가 강화되냐면 신민지 지주제가 강화돼요 신민지 지주제 그래서 19년대 토지조사사업과 20년대 그 뭐냐면 산미증식 결과 이런 토지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런 가정에서 신민지 지주제가 강화돼 나간다 그래서 이 신민지 지주제 라는 건 뭐냐 예전에 말한 것처럼 신민지 지배를 위해서 지주를 통치집단의 말따로 듣는 거에요 그래서 이 지주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죠 지주에 입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본만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재산이나 토지를 지키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치아이파들의 상당수 계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부르주아도 많지만 지주계층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토지조사사업은 눈여어볼 게 뭐냐면 그 뒤에도 있지만 그 당시 일물권주의에 입각해서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했기 때문에 종종의 간습적으로 누렸던 경작권 영구소작권 영구소작권 영구소작권은 이제 뭐냐면 영정권이라고 하죠 그 중국사업 때 청나라 때 학립에는 소작권이 있어요 영정권 영정권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매매의 양도가 아니라 소작권이 죽은 후에 세습이 가는 토지야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부정돼 나갔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노로 전략했다 그러니까 같은 소작놈이라도 지대에 땅을 빌려가지고 지대를 납부한 소작노라도 그 영구소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계약소작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거죠 어 영구소작권은 그냥 지대만 꼬박꼬박 납부하면 뭐예요 자신의 어떤 경적권이 인정받는거죠 근데 이에 관해서 계약소작권은 지금의 비정규지수강 기간제근료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야 1년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거죠 지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관계보다 또 경제외적인 관계가 거기에서 이제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제 뭐냐면 토리조사업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자 그러면 토리조사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페이지 읽으시냐면 148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은 토지조사사업에 관련된 법령이다 이 법령에 인정된 토지의 권리성이고 이 법령을 공포한 실질 목적을 말해보시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두가지 쓰시오 읽히는데 자 토지의 권리는 일제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뭐 경작권 부정했다 실질적인 목적은 신민지집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그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조사결과는 농민들의 지위가 약화되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대구 수정으로 전략하거나 만주 일본 국외로 이주하거나 그리고 이제 요기는 특강 관련된 내용 같은데 근대자본주의사의 한 특권인 일부일권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배태적 소유권에 항립됐다 그래서 중세의 어떤 권리와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근대의 권리는 달라요 중세시대 때는 토지 소유권 외에도 경작권 소작권 영영권 도지권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에 대해서 이게 다 정리되고 뭐만 인정받는거죠 소유권만 인정받는거죠 그래서 배타적 권리라고 연령 그 다음에 50% 보유의 소작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지주주의가 발달하기가 제공되었다 그래서 이 50% 소작도는 뭘 얘기하는거죠 변작반수제죠 변작반수제 변작반수제 변작반수제를 이 결과 어떤 관계가 소용이 됐냐면 반봉건적인 어떤 토지 소유관계가 정착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반봉건적이라는거는 반대반자가 아니라 반반자야 그래서 포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제도나 이런걸 통해서 토지를 상통화시키고 그러면서 근대적 소유권을 합립한다는 목적으로 띄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종전에 이런 50%의 소작도 내는거 지대에 낳고 있죠 그걸 법조 인정에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근대적 소유권이지만 또한편으로는 본건적인 어떤 이런 간행들을 지주도에게 유의한 본건적 간행들은 뭐죠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본건 시대 때 때문에 내려왔던 여학 권리 중에 소작인들에게는 유의한 것들은 근대적인 어떤 토지 소유권으로서 부정해버리고 그런데 지주도에게 유의한 것은 또 악물적인 인정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근대적인 어떤 개혁이 아니라 반봉건적인 개혁이다 이때 반이라는 것은 뭐냐 반대반자 반반자 그래서 동건적인 내용이 남아있었다 그런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리조사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그러면 이제 산미생식계획으로 넘어가 볼게요 산미생식계획 산미생식계획은 1920년대부터 흥행해졌던 정책이죠 그래서 산미 라는 것은 뭐냐 쌀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발때 일제가 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져간 것은 뭐냐면 쌀죠 쌀 그래서 구한발때 미명교환체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쌀하고 면하고 교환하는 제재를 회복했고 1901제가 우리나라를 시민지배하는 것으로 계속 수태에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채화된 정책이 국가채화된 정책이 산미생식계획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산미생식계획은 1920년대에 한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940년대 3차 계획이 있었는데 보통 예전에 알죠 40년대 그 계획은 어미나 산미생식계획을 보기 좀 그래서 이제 제외하고 보통 1차와 2차 1920년부터 해갖고 1935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계획이 산미생식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산미생식계획의 명분을 보죠 명분 이건 포반적인 내용이에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조선에 쌓은 수익을 대비하고 쌓은 수출을 통한 농가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제국 일본 국내 식량경제 세계왕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분 중에 제일 실제적인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이죠 그 당시 일본의 식량공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산미생식계획을 했던 배경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보면 그 일본의 자본주의 필요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 신략공부기지를 살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독촌 자본에 어떤 쌓은 농사 투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필요한 저임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주로 노동제약적 사업을 이제 주요했었거든요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뭐냐면 생사야 생사 면직업 이런 것들 생산화 면직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 가격에 상품가격에 뭐가 많이 반영되요 인건비가 많이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상정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제조건은 뭐예요 쌀값을 낮춰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1차 세계를 이제 뭐냐면 일반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 뒀어요 돈을 그때 이제 그 유럽의 그 유럽의 유럽의 기업들이 그 중국 시장에 많이 물려나가 있었잖아요 그 틈을 놓여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여러 아시아 시점을 이제 공락을 해갖고 일본의 어떤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것이 독점 자본을 성장하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일본 국내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는 거야 투자할 곳이 없는 거야 투자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죠 조선이 이제 그게 부각이 됐고 그리고 조선시민 그 통치구에서는 총독구에서는 또 이제 일본 자본들을 유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족집을 표쳤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뭘까요 1920년대 그 해사룡을 폐지시킨 거죠 해사룡을 폐지시켜서 허가제에서 신고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920년대 들어왔던 자본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학공보다는 어디에 많이 투자를 했냐면 경공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경공업에 특히 쌀 쌀보다는 토지에 투자했다 보시면 되죠 토지에 그런데 이제 30년대 들어오면서 뭐냐면 들어온 자본들은 어디에 투자했어요 북쪽지역에 있는 중화공업단지 이런거에 투자를 했죠 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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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실질적인 건데 뭐냐면 일본이 산업화 정책결과 이촌항공사 일어나요 이촌항공사 뭐냐면 촌에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빠르나간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도시에 산업지로 가죠 그래서 농촌에는 누구만 남아있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거야 노인들이 이제 노동력도 약하고 그러니깐 어 농사를 지어봤자 뭐냐면 그렇게 많이 부짖잖아요 쌀이 어떻게 극격하게 쌀 생성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러니깐 이제 식량 부족상태가 초대되고 쌀가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되고 특히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이 너무 폭동이 되니까 도시민들이 봉기까지 일어나요 쌀 폭동이 일어나고 그냥 그 당시 이제 내각이 굴려나고 그런 이제 혼란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부족할 쌀 한국에서 약탈을 못 주고 이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배경하고 명분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에 거쳐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미증식 계획을 한 것은 두 번의 이제 1차 개혁 가 2차 개혁 1차 개혁은 1920년 25년 1차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개혁은 이제 뭐냐 1926년에서 34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개혁은 이제 일본이 그 뭐냐면 그 했지만 이게 토지 조사는 했지만 아니 삼미증식 계획을 했지만 일단은 일반은 불황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주들이 그 토지 개장보다는 토지 구매에 더 열중을 했어 이 말은 뭐냐면 그 토지를 사들인 목적이 그 쌀농사를 짓기 위한 보다는 뭘 하기 위한거죠 시세차이 토지를 사들여서 갔다 팔아가지고 어흑기 위한 그러니까 오늘날 땅 투기를 한거야 그러니까 일반 정부의 뭐지 계획하고 어긋난거죠 그래서 이제 2000때는 좀 그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재원 조달을 원하려고 해서 이제 조선농해정을 재정해요 그래서 이 투자자본 중에 어 정부 알선자금의 비중을 높여서 지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지주 중심에 농혈을 설립해서 이 투자 토지 투자 및 지주 경험을 통해 일본인과 한국의 대지주들이 이제 토지집집을 이제 급속하게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정부 알선자금을 받고 이제 지도들이 이제 땅을 막 사들리기 시작한거에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산매진식 경험이 어떻게 될까요 토지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어 그래서 중간에 중소지주들 몰락을 하고 그 중소지주의 토지들 누가 다 갖게 된거죠 일본인들 대지주들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인 대지주들 이 대지주들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농장이 곳곳에 만들어져 이런 이제 성산들이 일어났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제 2차 그 어 계획은 처음에 14년에 중단이 되거든요 왜 34년에 중단이 되느냐 요게 이제 일본 국내에서 농업공항이 일어나죠 농업공항 자 농업공항은 뭐냐 지금 뭐냐면 가인생산이에요 가소수 생산이에요 가인생산이 된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이제 쌀을 이제 돈이 된다니까 쌀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니까 생산이 늘어나죠 거기에 근데 쌀값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다가 조선의 쌀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쌀값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또 국내에서 이제 일본인 지주들이 반대라는 거야 조선의 쌀이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시작은 5차원에서 이거 중단을 해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2차에 거쳐서 이제 했다 자 그러면 방법을 보죠 이 3매징식계 방법이 예전에 9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별풍을 쳐놓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구특강에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예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토지개량사업은 일단 쌀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어 뭐가 필요하죠 수입시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종전에는 그 농사 중에 천수당이 많았어요 천수당 천수당 천수당은 뭐냐면 하늘에 그 비만 바라보는 거야 어 그래서 강우냐 그 저기 물을 이거는 이제 강우냐가 많을 때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만 강우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훈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계 그 뭐냐면 시설 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목전환 주로 이제 밭을 논소 전환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논원을 학대시키기 위해서 그 뭐냐면 조선 농민들을 이제 동원해서 개관을 간척하거나 개관 간척 이런 것들을 하고 개관 간척은 다른 거 아시죠 개관은 뭐예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거고 간척은 뭐죠 갯벌 있죠 갯벌을 농토로 만드는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의 천수다 수의다과는 관계 개선하고 이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수의조사 사업을 조합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수의조합을 통해서 이제 관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일정한 지역에 이제 그 면담이나 이렇게 해갖고 수의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의조합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부가 일본 정부가 여러가지 저위대 이자를 상당히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이득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 지주들이죠 지주들 특히 대지주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은행인들이 돈을 빌려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신용가가 떨어지고 자산도 없고 직업도 벌벌리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거 왜 높겠어요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가 가만히 해서 빌려주는 거에요 근데 직업도 좋고 수익도 좋고 자산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뭐에요 이자가 낮죠 저금리 빌려주잖아 왜 대목일 한국일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거 똑같은 거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대지주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뭐에요 저희도 빌려주죠 특히 저희도 그런데 이를 위해서 중소지주나 소작인들은 돈을 빌려줄 때 뭐가 있어요 고지로 빌려줘 근데 수위조합비율을 낼 때 문제는 이게 이제 토지 소유나 재산의 소유에 따라서 비율로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문제는 똑같이 낸다는 거에요 똑같이 납부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쯤이 일어나냐 대지주도 상대적으로 저희도 빌리고 돈이 많으니까 부담이 어떻게 됐어요 맞겠죠 근데 이제 중소지주나 소작인들은 자전문 같은 경우에는 고지도 빌리고 재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용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을 지나면서 그거 어떻게 써 그 중소지주나 소작인들은 그 은행 빚을 못 갚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반복을 이렇게 토지 잡아가지고 갖다 팔죠 그럼 그걸 누가 사들인 거죠 대지주도 사들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 양극화가 어떻게 될까요 소유 양극화 더 벌어지게 되고 일본인과 한국인 대지주들이 이제 뭐냐면 농장들을 막 학상치켜 나가죠 그리고 그때 농장에 들어온 소작인들에게 고율로 소작을 내게 하는데 이때는 50%가 아니에요 거의 70%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들어가면 소작쟁이가 많아져요 상당히 빈도가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소작쟁이는 너무 이제 뭐냐면 그 지대가 높다 지대를 낮춰달라 소작권을 좀 보호해달라 경제적 경제에 집중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그런게 있었다 그 다음에 농사기장이 있는데 농사기장은 1번씩 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농사기장은 뭐냐면 일단 이 쌀은 누가 먹어야 돼요 일본인들이 먹는거죠 주로 그니까 일본인들이 구미에 맞는 쌀 풍종으로 계량을 하고 그 다음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 사용을 증가시켜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하흑비료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종법 경종법은 뭐냐 하면 흙이나 장물을 관리하는 방법이야 그 농작물을 선택하거나 어떤 식분 있는 것들 등등등을 농사경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농사기량에 속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토지개량 부품과 농사개량이 각각 뭔가를 써놔 이런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애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산매중식 계획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제조됐냐 그게 안됐던 거죠 계획량에 비해서 증산량이 부족해 그래서 쌀은 많이 생산됐어 근데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뭐예요 쌀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메꾸러니까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한국인들이 먹어야 되는 쌀을 뺏어다가 일본에서 추진하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한국인들이 먹기 먹기 살리기 위해서 만주지역에서 수입해 온 거죠 조합피 콩 수입해 온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토지 개장을 계획하여 농산물을 증대시켜 일본의 삶을 속출하겠지만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토지 개장 사업과 농사 개장은 농사 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실제 미비했고 그 다음에 불안한 부분은 산업 사업자분 조달이 난간했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한 특수회사 같은 걸 설립되지 못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 개장의 수입보다는 토지 소비에 대한 수입이 높았다 그게 뭐냐면 토지에 싸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그냥 사고판면서 시색 차이 나는 이런 것이 뭐야 더 이득이 많은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지출이나 거기에 자본했던 투자 자본들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강력한 반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리증식 계획 결과 토지 소위에 양극하게 일어나면서 총 20년대 뭐가 많았다 소작쟁이가 많이 늘었다 그랬죠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이제 99년 기출문제에 물어봤는데 꼭 애워두세요 한 두세가지는 자 증상력이 계획량보다 적어 수산력이 많아지고 그리고 식량 부족 상태가 빠지게 되니까 중고도 콩이나 조 이런 것들 작곡들을 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던 수리조합이 주로 대지주 중심으로 운영했죠 대자가 빠졌네요 대지주 중심으로 운영되어갖고 그 당시 그 중소지주 자작농 소작농이 농업군이 배제됐고 수리조합 부담 고유내 소작농 고기대에 모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총독부 권력하고 지지주 중심이 정치적 결합돼요 그래서 총독부 권력 등 지지주 중심을 포용해서 이들을 통해서 산미증시키는 홀조 진행을 하고 이들을 또 친인화시키기 위해서 지지주 중심을 지방 일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민족운동을 하더라도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개장적 방법만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상품함 미국의 단자나 농업 생산 구조이 확인됐는데 이건 뭐냐 예전에는 쌀 외에도 반동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작물도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쌀만 재배하다 보니까 시장에 살 수 있는 그 물건이 뭐예요? 농민들이 쌀밖에 없겠죠 쌀값이 대거 폭락이 될 뻔이면 어떻게 되죠? 농가 경제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적 경제 변동에 되게 취약하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작진과 반발이 많다 그래서 그 당시 농민들이 본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노동총동맹이 형성되죠 그래서 조선노동총동맹은 나중에 조선노동총동맹하고 그다음에 조선노동총동맹은 1922년에 분류들이 나가죠 그다음에 농민 생활이 악화되면서 1990년대에 연결되는 부분에 하정린되거나 만주일본 등조로 이중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미주지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산미증식계 배경 방법 그다음에 결과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154페이지 표보세요 154페이지 21번 21번 문제를 볼게요 21번 자 다음 계획의 포만적 목적 세 가지 서술해보고 이 계획으로 인해 농촌의 토지 소유 및 계층 변화를 두류인으로 말해보시오 이 계획이 중단된 이유를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산미증식계획이죠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인데 포만적 목적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는 일본 국내 식량 문제 해결 조선의 사회수요 대비 그다음에 사회수 수출을 통해서 농가경제비 항상 동농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토지 소유의 계층 변화는 대지율의 토지는 더욱 넓혀졌고 토지에 있는 농민들이 소장 농민들이 활용이 됐다 쉽게 말하면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중단 이유가 뭐냐 이건 일본 국내 사전 때문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쌀값이 하나도록 농업공항이 일어나서 그래서 일본 지지율이 반대라고 그래가지고 중단됐다가 40년대 일본이 대지율 침략하고 군량미가 부족하니까 다시 제기됐지만 요 삼미증식객 3차 삼미증식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미증식하고 다르니까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선케일에서 이제 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 신간회 신간회 신간회도 그 한 세대번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신간회에 상당히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신간회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신간회는 이제 그 보면 신간회에 관련된 운동이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이거든요 어 민족유일당 운동은 뭐냐면 이게 국내나 국외에 20년대 30년 40년을 거쳐가지고 이런 운동인데 신간회 하나로 모으자는 거야 어 그래서 자아 우위의 여러 단체들이 분리돼서 운동하는게 아니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자 하는 것이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격을 보면 그 당시 독립운동의 인연과 노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탈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연대이죠 그래서 3회 운동 이후에는 그 당시 노선이 분안해 나가죠 어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탈적 민족주의자의 분열돼 나가고 그래서 비탈적 민족주의자의 사회주의와 손을 이제 어 잡은거죠 독립이란 공동목포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오합작용의 어떤 성격을 어 가하고 절대 독립론 절대 독립은 뭘까요 이거는 어 지금 당장 독립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독립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독립하자는 거야 어 이건 절대 독립론을 추가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때 민족 그 국내민족운동가 배경을 볼게요 신간의 창립 배경하고 관련되는데 일단은 민족주의 진영관에서 볼게요 자 민족주의에서는 일부 세력이 자치운동도 타협적 경향이 등장하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어 이런 세력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차별화시키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효과에 손을 잡으려 움직임이 보였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내부의 어떤 갈등과 풍력이 사회력 연결시키는 그 연결시키고 그런 시도를 처음 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조선민흥회라는 단체요 조선민흥회가 어떤 단체냐면 물산장려회 때 그 뭐냐면 물산장려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인데 보통 우리가 물산장려회 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와 연결돼서 보죠 근데 이 물산장려회 때 참여했던 조선민흥회는 그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에요 그래서 이때 운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들을 좀 유입을 시켜갖고 서울파 사회주의 세력들을 유입해갖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민흥회라는 그 창립선언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민흥회는 산업종사자 종교인 학생 지식인들 전국민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고 그 민족적 통합의 그 목적을 조선해방했다 어 그래서 이런 운동은 반드시 반제국주의의 운동을 포출되고 과거의 운동은 계급식 내역되어 있었고 국가전체부터 분열되어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의 운동은 어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연합민족운동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이렇게 해서 그 조선민흥의 창설 선언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민흥회는 그 활동 내용에서 이제 보면 사회주의 자세 그래서 서울파 사회주의를 많이 포섭하면서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일단 조선공상당 선언 그래서 이제 1926년에 60만세 운동을 계승한 그것을 이제 민족유일전선을 계기를 했고요 제기를 했고 자 참고로 이 60만세 운동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좌우합작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계승하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선언이 정우회 선언이죠 정우회 정우회 선언을 이제 공표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비타협적 어 민족분유제 민족의 폭동전설을 조직하고 계급투쟁 노선에서 민족독립투쟁 노선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 운동에서 분파투쟁을 청산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보면 어 조선공상당이 만들어지기부터 이 조선공상당이 겨우 파벌도로 나눠져 있어요 네 뭐 서울파공상주의 뭐 하유의 계통 어 등등등 해갖고 그들끼리 원래 투쟁이 있었어 그럼 천산하자는 거야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계획에 여러 그 투쟁들을 천산하고 밖으로는 민족주의 세부들과 서로 손잡자 이것이 이제 정우회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정우회 선언은 이제 그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면 우리운동은 우선 가구의 분열부터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구의 형태 무의학 분열 정치는 그 최후의 자재까지 남기지 않아도 사상당체가 운도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동안은 모든 전이 분자가 한 기체에 모여야 하고 일방으로 공교하게 구체적 전이조 운동을 향하며 일방적으로 야신적 운보에 춤을 구축하여 전운도의 정리 촉진을 노력할 거잖아 쭉 사료진이 나와 있고 사료진이 나와 있고 푸세임 사료진이 나와 있고 꼭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선언공들이 나와 있고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사료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인지해 주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위축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다가 그 뭐냐면 탄압이 많았죠 그래서 위축이 되고 조선공산당의 분열 아까 그 다음에 일제 탄압으로 활동부진 그리고 인해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자마자 국발 탄압박구역이냐 그럼 무슨 법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시안유지법 때문에 그렇죠 1차부터 4차까지 만들어졌다가 탄압단 사업이 해체되고 이런 과정을 걷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민털 2차 대회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그 다음에 코민털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코민털 2차 대회 극동 피합방 민족대회에서 어떤 이제 과제가 주어졌냐면 부유주화 세력들과 협력하여 제국주의 세력과 수행을 해라 그래서 시민주의 문제에 대한 퇴제에서 그걸 공표했죠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은 소류타 세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급진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우호적인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제국주의 세력들과 싸워라 이것이 이제 그 2차 극퇴에 있는 극동 피합방 민족대회에서 공표했던 신민주의 문제에 관한 퇴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조선공상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죠 중국에도 그래서 매차 국공업자로 연결돼요 제1차 국공업자로 연결돼요 그래서 조선공상당이나 그 다음에 중국공상당은 이런 코믹텔의 지시를 받아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코믹텔과의 관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신간의 해체 해체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코믹텔의 지시변화 노선 변화도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보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도 뭐냐면 이 신간을 합법화시켰죠 일제가 왜 합법화시켰을까요 신민회는 불법인데 신간을 합법화시켰어 왜냐면 일제가 신간을 합법화시킨건 뭐냐면 그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뭐예요 민족운동서의 동태를 파악하기 왜냐면 그 암곡점에서 내부에 있으면 지하가에서 항공하면 내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내부 파악이 합격이 있고 내부 파악이 되면 어 그 중에 그 세육의 일부를 친화시켜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민족운동 세육을 낙하시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간에는 합법화시켜줬다 일본이 신간을 합법화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자 그러면 이제 신간에는 어 내용을 볼게요 자 신간에는 몇 년에 창설됐죠 일단 2027년이죠 그래서 2026년대 국민좌우합전운동에 이라는거 창설됐는데 어 여기 신간에 라는거는 신간출고목 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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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목에서 세가지가 쏟는다 이름만해서 유대됐는데 자 이 결성을 보면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결성됐고 해저는 이상재 부해적 홍명희 이렇게 있죠 이상재는 민족주의에 상징한 인물이고 그 다음 홍명희는 법총무위이 유명하죠 네 소설가로서 이 사회주의자 나중에 이제 6.25전쟁 때 이제 북송이 되는데 자 그래서 특징은 민족개념주의 등장 사회주의 민족주의에 대응하는 민족협동조선운동을 하고 합법단체였다 1번은 항일운동을 합법화시켜 혼율적인 통제 및 분열 유지시키기 위해서 합법화하는 단체고요 조직을 보면요 일단은 신간의 기괄자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상대 중으로 진보축이 있었어요 진보축에 그리고 동아일보가 좀 보수 수구의심률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천도부계통회가 주위였고 그 외에 기독교 불교계 유린계 사회주의계 합계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되게 중앙에서는 민족주의 세액이 우세해요 중앙조직은 그런데 지방에서는 사회주의 세액이 우세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세액들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보다는 중앙지도보다는 맑단 지혜를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 세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뭐죠? 현장에 있는 게 낫겠죠 그런 이제 의도에서 이제 딱 그래서 지방 지혜를 장악하고 화엄이 소작쟁이를 하고 계몽운동 언론출판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가 자 그러면 활동 내용을 볼게요 아 참고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가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입을 했을까요? 어 단체별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개인작용으로 가입을 했어 개인작용으로 예 그래서 개인작용으로 참가를 했다 단체작용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개인작용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거는 1차 국공업장도 마찬가지죠 공상당원이 당대당의 합장이 아니라 뭐죠? 공상당이 공상당 당정원 유지한 채 어디에 가입한 거예요? 1차 합장 구민당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했잖아요 개인작용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12월 때에 대해서 개인가입해서 단체 가입으로 어 바뀌어요 사회주의 단체 이름으로 해라 회의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 총애 있죠 신간의 장치에 총애가 그렇게 많이 개체가 안 돼 그래서 신간에 있을 때 딱 두 번 개체됐어요 1차 대회하고 2차 대회 1차 대회는 창립할 때 개체됐고 2차 대회 때는 해체될 때 개체됐어요 창립과 해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에서 다 나머지 개체를 안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특징이죠 자 그러면 신간의 강령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신간의 강령은 두 번 좀 낯설게 애호두세요 일단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수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회방에 시전을 기하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이건 원본 내용이고 나중에 수정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단결을 공부해야 한다 자 이거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민족의 총 역량을 집중해서 그 민족적 대표기관이 된 걸 아니 우리 민족의 어떤 역량을 총 직결해가지고 어떤 인연분열을 얻게 한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 싸웠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수정되냐면 비슷비슷한데 우리는 우리는 전민족의 총 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좀 부채화 된 거고 세 번째는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에 구인한다 이때 기회주의라는 누구죠 자치논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얘기하죠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되는데 우리는 일체의 개장주의 운동을 배쳐가여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기한다 우리는 일체의 개장주의 운동을 배쳐가여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해 투쟁을 기한다 제가 왜 원본하고 나중에 수정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한국사 고봉문제에 나왔어요 원본하고 수정권이 그래서 원본을 예전에 물어봤는데 이게 좀 식상하잖아요 많이 물어봤으니까 약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비틀러가지고 수정권이 나올 수 있어요 운이 조선민족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기하고 운이는 전민족의 총력량을 집중하여 민족의 대표기관이 되게 기하고 운이 일체의 개장주의 운동을 배쳐가여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의익을 위해 투쟁한다 이 내용이 나오면 이게 무슨 단체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막 이제 혼란이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간의 강력하고 다르잖아요 어 근데 이거 나오면 뭐라고 딱 인식하고 쓰셔야 돼요 신간의 네 그래서 좀 꼬아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원본 내용하고 나중에 수정된 내용을 좀 어 같이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어 군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자치운동 규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자치운동 원경하고 보시면 되고 한국인의 척추기관 동양척추추식에서 철폐 그 다음에 이제 어 한국인에 대한 특수취재법 네 그래서 이제 조선민족의 어떤 악법을 철폐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차별 금지 그 당시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 교육이 이제 차별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조선인 본인이 교육을 실시하자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하고 했고요 한국어 교육실시 사회과학사상 연구의 자유 자 사회과학사상 연구 자유는 뭐냐 그 사회주의 사상 있죠 사회주의 사상에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치환유지법하고는 관련되는데 일본의 치환유지법은 사회주의 단체의 결성을 막아요 근데 사회주의 사상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막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사상 연구하는 것 자체를 막아요 사회주의 책을 읽고 그렇게 토론회하고 이런 것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 어 이런 것들 이제 그 자유롭게 해달라 강연을 통해 이제 민족우실 고치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공작법이나 이런 것들 개정해달라 공작법 공작법은 장시간의 노동을 인정해주고 저인급의 장시간의 노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거든요 여긴 없지만 여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1번에 이민들이 이민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토지를 불합하고 이민들이 많이 왔는데 이민정책 반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강주학생운동진상조사단 파견 하고 관련돼서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강주학생운동진상조사단 파견을 했죠 강주학생운동이 이러니까 강주학생운동진상조사단 파견하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걸 사례를 누가 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지도부를 권고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종전에 급진적인 지도부가 온건화 지도부 교체가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신간회가 말기에 들어가면 타협적 경향을 나타나게 되는 것 중에 계기가 됐던 사건이 강주학생운동진상조사단 파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매단체로서 뭐가 있었냐면 근후회가 있었죠 근후회는 이제 자후연합적인 여섯 단체들이고요 그리고 사회운동 전개에서 이제 수재매 구호운동이라든지 재만 동포 공공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노동자 농민운동에도 개입을 해요 노동자 농민 학생운동을 지도를 하고 대표적인 노동자운동이 원선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거든요 우리 노동사에서 이제 되게 그 뭐냐면 국제적 연두를 통해서 했던 노동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도 개입을 하고 단천농민운동에도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고문철폐라든지 재판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가지 활동도 있었다 그래서 활동내용도 한 세네가지 에워두세요 다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세네가지 에워두시면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 내용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많으면 다 모내용 없었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두가지 세가지 써요 많이 써서 세가지야 그러니까 세네가지만 세네가지만 그래서 한두개 잊어먹고 각오하고 세네가지 딱 외우시면 답안 2점짜리 2점짜리 맞출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신간회가 해체됐어요 1931년에 그래서 해체를 했는데 해체의 원인이 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배경도 그래서 신간회 2차를 때 해체했는데 보통 사회주의자들은 해체라고 안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소라고 해요 신간회 해소 그래갖고 이제 해소는 뭐냐 옛날들의 정의에 의하면 해소가 한 조직체의 해체나 해체랑 달리 한 운동에서 다른 운동에 전환을 하는 번질번째 자기발전이다 이걸 해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체해요 그래서 옛날들이 그렇게 떠버려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해체 내용을 보면요 일제의 교무한 타협 정책 그래갖고 1920년대 후반에 급진적 지도부가 등장하니까 어 이 급진적 지도부를 언제 뭘로 그 그 뭐냐 교체 시키는 거죠 아까 이제 민중대회 민중대회 계획을 이제 알면서 그걸 이제 일제가 그걸 포착을 해갖고 그 그때 급진적 그 활동가들을 대거 단속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다음에 지도부가 바뀌게 돼요 지도부가 1930년 들어와서 그래서 신간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그때 이제 누가 지도부를 담당했냐면 김병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담당했거든요 예 근데 김병로는 원래 번호사에요 번호사고 민족운동자들을 위해서 번호를 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번호사라는 사람이 뭐 열심히 투쟁하고 전투적으로 투쟁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죠 업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약간 타협적인 경향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김병로의 그 뭐냐 손자가 지금 누구죠 김종인이죠 예 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행동 보면 피는 못 속인다고 예 연결시켜서 보면 딱 연상이 되는 사람이야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욕해하니까 그 당시 이에 대해서 내구적으로 민족주의 자파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회주의 반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요거와 여기에서 강주학생운동의 민중대회 개최 실효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내에서 무슨 지역이 나오면 코미트는 노선변경이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그 뭐냐면 그 사회주의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죠 코미트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코미트의 지시 내용을 좀 볼게요 거기 일단 뭐 정우의 선언은 아까쯤 했고 그 다음 7월 태제는 넘어가고 12월 태제부터 오죠 12월 태제 자 12월 태제부터는 이제 좀 약간 그 국제적 상황이 바뀌는데 중국에서 그 당시 북벌을 하고 있었거든요 북벌 장계석이 근데 북벌 과정에서 무슨 쿠테타가 일어나냐 사회주 쿠테타가 일어나 상해에서 그래서 그때 많은 노동자들 이제 뭐냐면 장계석이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두 개가 국민당 정부가 두 개가 나라지죠 남경국민당 정부 하나 있고 그리고 저쪽 그 무한의 국민당 정부가 있었는데 그때 무한국민당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그 사회주의자를 많이 참여하죠 남경국민당 정부 장계석이 장학을 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뭐냐면 뭐 코믹트는 소련이 이 뭐냐면 민족주의에 대해서 민족주의자에 대해서 뭐냐면 전문 거부 방식이잖아요 손을 잡았더니 뭐예요 어 얘네들이 배신했다 어 그래서 얘네들하고 잡았자고 해갖고 손잡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코믹트는 지시 대응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참여가 시키고 손을 끊고 그 다음에 독자주의운동이라는 그런 지증을 내리고 시작해요 어 결국에는 중국 공산 중국 국민당 안에서 또 무한정부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한정부가 이제 장계석을 반대하는 그 국민당 그 민족주의 우파와 자파와 사회주의에 손을 잡다가 또 민족주의 자파 생각들이 뭐냐면 천해져 얘네들 사회주의를 그래서 결국엔 장계석의 남경정부를 합류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배신당한거지 예 자 이런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개장주의에는 투쟁 민족주의 진영의 제후를 노선을 거불 노선을 채택을 하고 노동자 계급의 해계문을 장악하고 조선공산당의 지식인 학생들 결합죄가 되므로서 노동자 농리나 영대가 부족한다는 이유를 두어 공장과 농장에 지쳐야 당을 개조하고 그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간회가 원래 개인감맹연차 단체감을 바뀌고 1차 국공합적 실패의 어떤 배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12월 퇴제는 신간회 해체라는 금말은 없어요 없고 신간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좀 더 현장성을 강화시켜 나가 이런건데 문제는 9월 퇴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28년 12월달에 공파한거고 9월 퇴제는 30년 9월달에 공파한건데 내려온건데 프로피텔레는 9월 퇴제 라고 하는데 프로피텔레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그 당시 코미텔레는 지도로 결성된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코미텔레는 합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코미텔레는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간회는 개량조직 단체로 간주하고 신간회는 소 부유주약 정당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단체들을 이제 뭐냐면 그 뭐죠 그 혁명운동 노동으로 그 뭐냐면 전환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미텔레의 지시내용은 이제 점점 신간회와 뭐냐면 결변하는 그 내용이 나온거야 신간회는 부유주약 단체이기 때문에 얘네들하고는 저장이 안되니까 손을 이제 점점 끊으면서 뭘로 이제는 독자적으로 풍용노소운동을 전개해라 이렇게 지정을 내려온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간회의체에 큰 계기가 됐던 것이 12월 퇴제 9월 퇴제 그 내용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의 신간회의소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거야 얘네들이 어 자 그 다음에 어 중국공상과 극장오공주의 노선 선행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중국공상당의 주도권은 누가 장악했죠 나중에 국공합적 때 아니 저기 나중에 그 중국공상당은 모태동이 장악했죠 근데 모태동이 초반부터 뭐 중국공상당을 장악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제 모태동이 당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반대파들 반대파들 노선들 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극장오공주의 노선이라 비판했어 자기가 정통이고 그러니까 모태통의 노선은 뭐에요 모태통의 노선 이거는 중국공상당 할 때 얘기할텐데 얘네들의 노선은 농초를 통해서 농초를 통해서 농초를 서메트 만들어서 뭘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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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통 반대파들의 노선은 뭐냐면 소련의 방식 그대로 받은거에요 소련은 뭐죠 도시를 대도시를 장악한 다음에 그 혁명을 어 농초를 학산시키는거죠 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그 주체도 그 혁명의 주체도 저 소련에서 누구에요 농민이 아니죠 누구죠 노동자죠 근데 중국에서 뭐에요 노동자도 있지만 농민이 주의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달라 그래서 자기 반대파들을 다 뭐냐면 극장 모험주의 노선이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는 조선공산당사를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1차는 뭐 그 1차가 뭐다 왕병 아니 3차가 왕병이네요 뭐 이립산 구추백 1차가 이립산 그 다음에 2차가 구추백 상림이 왕병 이렇게 해갖고 노선을 정리했는데 그때 1차 국공왕정에 결료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에서 이립산이라는 사람이 당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어떤 노선을 하냐면 대도시를 공급해 그래서 거기를 장악을 해버려요 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현금의 근거지에서 온거지 근데 문제는 대도시를 장악할 수 있어 병력을 집중시켜서 이번에 근데 필리핀에서 IS 말단 조직인가 거기가 일본 필리핀 민드나오 소도시를 장악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장악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뭘까요 공사 국민들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병력을 대기후 통입해서 통입해서 공격을 하잖아 어 그러면 금방 조직이 공격을 받고 거예요 어 타격받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패했어 그래서 1차 북부공합전 이후에 곳곳에서 남창같은 대도시들을 이제 막 자각을 했지만 북부가 국민들이 반격을 받고 어 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전략을 받고 어떻게 바뀐거죠 이제는 도시를 장악한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격을 면할 수 있는 상관 벽지도 있죠 거기에 조그만한 소비에트를 만든 거야 전국에 그래서 정강산 소비에트 붙으시고 여기에서 서비에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세역 기반을 합택시켜 나가려고 한거죠 뭐 하여튼 이런것들이 있다는거 이건 극자보험주의 노선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신간회가 해체됐어요 해소됐죠 신간회 해체와 해소와 관련된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간회를 옹모하는 계속 유지하자는 민족주의 세력들의 그 뭐냐면 어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해서 해체를 주장하는 사회비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제 어 여기 사료 안씨놨는데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관련 사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뿌셈이라든지 교과서에 널려있거든요 그런사료들이 그러면 신간회 해소 이후에 어떻게 되냐 자 신간회 해소 이후에 신간회 해소 이후에 투쟁 반향을 보면요 민족주의에서는 이제 뭐냐면 개량주의야 개량주의야 개량주의는 뭐에요 친화했다는거에요 비탈적 이자적인 상당성 타혈주의적인 경향을 띄게 되고 그 다음에 민족운동이 탈락할 친화경향이 증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 성격의 조직이 아니 이 경우 학생운동 농민운동은 그것이 이제 계승이 되죠 민족주의는 그래서 지식인 중심의 민족주의에서 학생운동 농민 노동운동은 계승되고 사회주의는 이제 30년대 초반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농민운동이나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농민운동과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농민조합이나 노동조합에 사회주의 개입은 했지만 지도부까지 구성하지는 않았거든요 옆에 서포트주의 존재했는데 이때부터는 지도부 장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 그래서 급격하게 조직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규모 파업을 할 때 그래서 30년대 그때도 노동투쟁이라든지 소득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업같은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었어요 경제적 임금 올려달라 지대를 낮춰달라 그 다음에 소작권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산발적이야 순은 많은데 되게 산발적이에요 근데 30년대 초반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요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경제적 요구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 요구도 있어 제국주의 반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정치 요구도 같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그때 농민투쟁과 노동투쟁의 특징을 보면 이게 한번 빈말수는 적어요 빈말수는 적은데 한번 일어나면 대규모하대 참여인원이 많아 그럼 뭐로 쓰는 의미일까 이거는 자영말씀적으로 일어나는게 아니라 특정한 조직이 그걸 주도했다는 거죠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반짝거렸지만 이게 일본 입장에서 되게 좋은거지 왜 좋겠어요 조직을 그냥 파악할 수 있는거 아니야 지하에 숨어있던 조직을 계약하고 탄압에 들어가 그래서 30년대 초반에 까지는 반짝거렸지만 30년대 중반에 들면 급격하게 감소돼요 그건 뭐냐면 조직이 직접 탄압을 받아서 이게 와해가 된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태급수준의 그냥 지하 지하도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사회주의사회 때문에 왜 이렇게 뭐냐면 그 급격한 노선을 침득했냐 일종의 인정투쟁이죠 인정투쟁 왜 인정투쟁이냐면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마지막 4차 조선공상당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조선공상당 다시 재건하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커뮤트너부터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위의 역량이 아직 계속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급격한 노선을 이제 채택을 한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탄압을 받게 되고 지도부가 와야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이상 조선 국내에서는 그 뭐야 공산당을 재개할 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30대 중반 이후에는 공산당 조직이 있긴 있는데 이들이 조선공상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있는게 아니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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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직돼요 그래서 그의 대표는 박헌영의 경성 콩콩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당조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하의 소금형 조직으로 재편이 된거에요 조선공상당이 없어지고 그리고 코믹트너로도 너희들 국내에서는 활동 못하니까 그냥 조선공상당 받지 말고 해외에서 활동해라 해외에도 자체적으로 활동을 만들지 말고 그때 중국공상당하고 중국 일본공상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해라는거에요 이렇게 지신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해외에 있었던 조선사회주의사람들이 코믹트너로 지시를 받고 어디에서 활동해요 조선공상당 아니 중국공상당 일본공상당에서 활동해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공상당 안에 그 사회주의사람들이 많죠 한인사회주의사람들이 무정이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조선독립동맹도 같이 만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북한의 연안파에 근거가 되는거죠 일본공상당 안에서 상당수가 뭐냐면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식으로 활동을 하는거죠 그래서 조선공상당이 다시 재건된건 언제때죠 1945년에 강북탬프에 재활동했던 박환영이 나와서 조직을 했죠 조선공상당 이때 조선공상당은 5차 조선공상당이 되는거에요 5차 조선공상당 1차 4차까지 1차시대에 있었고 강보구에 박환영이 조직된 공상당은 5차 공상당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예전에 조선공상당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공상당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사회 소설이 됐고 해치의 한계를 보죠 일단은 반일투쟁이 합법적 공간이 축소되었고 민족주의자들 민족운동정선에 대두로 탈락을 하게 되고 대중조직화에 실패됐다 사회주의 해치를 해가지고 대중조직화에 근데 오히려 그게 실패했다는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해산 명분과 어긋나다 자 의 에어두세요 간단하지만 예전에 7문제 나왔기 때문에 에어두셔야 되는데 자 의의를 보면 사회주의사회과 비탑적 민족주의사회에 결성한 최초의 민족협등강체다 그래서 해외에 일어난 민족통일운동전선에 경험을 제공했고 민족의 사상적 지주를 역할했다 이렇게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이런 신간의 좌우합작운동의 영향은 국내수도 커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성단체도 근호회를 통해서 조직이 됐고 청년단체 그 다음에 노동단체 등등등도 좌우합작동식으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간이 해치되면서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좌우합작 그 연합도로 어떻게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150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 10화 문제 볼까요 자 여기는 가와 나의 단체를 말해보고 미춘층 강령 세 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신간의 의의를 두 주 이내로 말해보시오 가는 이제 보면 서울바 사회주의자들과 조선 불수단의 진국주의자와 함께 민주협동전선이 뭐를 구성했죠 조선민흥행 민흥행을 조직하고 조선공상당도 사상운동전선이 전후회를 통해서 전후회 선언을 반포했죠 그래서 민족주의 내에서 자화합작의 기미가 보였던 것은 조선민흥행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단체에서 자화합작의 기미를 보였던 것은 뭐죠 정후회죠 결국 이 단체가 두 개의 단체가 주도해서 청27년에 신간회가 이렇게 조직됐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간회 강력국 애호수세요 예전에 기준이 나왔던 거죠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원본이에요 원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유하고 우리는 기회주의의 일체에 부정한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의미는 의미는 이제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좀 약간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신민주의 시기에 공유해서 조직한 최대 민족운동단체이고 민족해방이라는 공통의 무포를 위해 이념을 넘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한 민주협동단체였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또 한번 문제 풀면요 옆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결정에 따라 코민테르메 두 개의 퇴제 명칭과 그 내용을 말해보시오 중국의 국고갑장이 파괴되자 코민테르메 1928년 제6차 대회에서 신민주의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의 횡령을 부정하는 계급 대 계급의 전술을 채택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가에 들어갈 것은 뭐죠 코민테르메 신간에 뭘 주장하게 되죠 신간에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할 때는 뭐라고 해요 해체라고 안 하죠 옛날에도 용어가 뭐예요 해소죠 해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코민테르메 두 개의 퇴제 명칭 스비엄 퇴제와 프로피테르메 구월 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주의해야 되는 게 프로피테르메는 코민테르메 다른 조직이 아니라 코민테르메 살아있는 조직이야 실제 코민테르메 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금성에 있는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161페이지 43번을 보세요 43번 이게 좀 아 이건 편집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박스가 유통되어 가는데 자 다음 밑줄은 기흥의 이유를 써보고 코민테르메 니은이 주장한 중국의 국내 상황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근드의 의미는 해치와 비교해서 써보시오 자 신간에는 민중대회 사거리가 활발히 떨어졌다 그래서 대공항 이외에 일제히 산업이 강화되자 노동자 농민의 쟁의가 결렬해 가운데 코민테르메 계급투쟁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중주의 진영이 연대가 약해지고 사회주의 기회는 신간회가 이탈하게 된다 결국 신간회는 해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유가 뭘까요? 강주 학생 당시 전국주의 투쟁의 역할이 확산되어 투쟁하는 데에서 허용 같은 민중 민중대회를 개혈했었지 지핀과 근데 그때 그 타나가 맞죠 어 그래서 대체를 못하고 대거 구속이 되니까 이때 이제 옹공파였던 김병놀 중심 옹공파가 등장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일제와 집중주의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펼쳤고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내나 민중주의에 불만을 불려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민중주의 내부안에서 또 뭐냐면 원래 민족 그 신간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일부 세액이 또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 변해 그래서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자치논을 주장했던 어 그 천도교 우 천도교의 신파 세액들 어 신파 있죠 천도교 두 개가 있죠 우파하고 신파 어 부파하고 신파 신파 세액들이 이제 자치논을 주장했고 체리 같은 사람들이 그대가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것들 이제 사회 비사에 불만을 갈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중국 국내산의 커뮤니터링 중국에서 국보관절에 실패한 계기로 신민지 그 민족협당조사 해체를 지시했고 디귿의 의미는 해체를 한 단체나 조직 그대로 회사하는게 아니라 또 발전적 법주법적인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말고다 이런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교과서 내 모습 볼게요 교과서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금성교과서 금성교과서 234페이지 들어보세요 아 324페이지 신간의 해소가 있고 신간의 결성 323페이지 잠깐 들어보세요 323페이지 자 거기에 신간의 결성 내용이 있죠 결성이 있고 앞에 신간의 결성 배경이 됐던 선언 중의 하나가 정우회 선언이죠 자료 2번에 정우회 선언이 있거든요 눈에 좀 발라주시고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신간의 활동 내용과 신간의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의 의미가 적혀 있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간의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신간의 결성 그 다음에 신간의 활동 신간의 해수를 지금 3개니까 좀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기도 하죠 네 누구부터 신간의 결성 부분이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뭐냐면 신간의 활동 내용부 문자 주셨어요 네 처음으로 27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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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년회관 부터 250명을 희한이 보인 가운데 신간의가 결성되었다 구성원은 일부 민족주의 세력의 자치로도 경질이 견제하여 단 자치로를 견제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었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민족협동정선을 표방한 신간의 결성은 이전부터 정배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1926년 교성공산당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자치운동을 관대하는 혁동전선 개성에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60만세 부정의 역파로 교성공산당의 커다란 사격을 받으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 서울과 사회주의자들과 조선분산 장려의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민족협동전선인 조선민원을 조직하였고 조선분산당도 사상운동단체인 정의를 통해 정의선을 발표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동전선 결성을 청명하였다 합법단체인 신반회는 조직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입체의 간섭을 받아야 하였다 단체의 명칭도 변경하였고 강령도 애매한 특정되었다 창립대회에서는 3개형의 강령을 제정하고 이상제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네 그 다음은 열어보세요 신간회는 개인가입제로 운영되어 입회원수를 직접 써야 하였기 때문에 가입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회원수는 창립 1주년에 2만 명을 돌파하였고 회소지의면은 약 4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지배의 수도 1927년 말 96개에서 1931년에는 149개로 증가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논민총동맹 등이 집회금지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신간회는 각 지회를 중심으로 조선인 본위의 교육실시 신민지 교육 반대 타협적 정치운동 반대 등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등 사회운동과 조직적으로 연기하여 파업투쟁과 소작쟁의를 지원하고 민중개봉 활동에 주력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 항입운동이 발발하자 집행부는 이를 고정적인 대중투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 그러나 민일제는 민중대회 사건을 일으켜 집행부를 와해시켰다 신간의 집행부는 이후 타협의 길을 걸었고 이는 본부와 지배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신간에는 신민지식이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이자 민족해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이념을 넘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한 민족협동 단체였다는 점에서 영사적 이의를 지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신간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신간의 회의 부분을 읽어볼게요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파괴되자 코민테른은 1928년 제6차 대회에서 식민지 민족운동에서 민족주의자들의 형광성을 부정하는 계급대 계급 전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코민테른의 노선은 민족협동 전선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신간의 해소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실제로 1930년 12월 신간회 부산지회 사회주의자들이 처음으로 해소론을 제기하였다 해소론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논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적극적으로 해소 반대를 첨명하였지만 신간회 해소안은 1931년 전체대회에서 가결되었다 신간회 해소 후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과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에 주력하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강력든게 있어요 그게 수정분 강력이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분 강력 나오면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아 이게 신간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간회에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이 연결되죠